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나이키 커플 신발에다가 저번에 소개한 라띵 미튼 비트랑 바지 그리고 파사드 패턴 코트까지 신세계 강남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너무 헷갈려. 여긴 아니야. 항상 성수는 제가 영상 찍고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 틀고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혼자 말아. 정말 킹 봤죠? 오늘 강남 신세계에 여기 맞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 맞아 맞아. 저희는 밥 먼저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가 강남 신세계 오면 꼭 가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1층 식당가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바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쌀국수집이 있어요. 타마린드 타마린드 메뉴는 여기 매운 소꼬리 쌀국수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 매운 소꼬리 쌀국수 두 개 먹을까? 그 요리 그 요리 하나를 먹을까?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음 제발 다들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남자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레몬 치킨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이 조합으로 드셔보시기.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아피스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81억 9천원에서 20% 이렇게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입니다. 1,000원에서 20% 2,000원에서 20% 2,000원에서 20% 2,000원에서 20% 4,000원에서 20% 2,000원에서 20% 3,000원에서 20% 2,000원에서 20% 이쁜데? 빨리 낮춰가지고 와. 여기다 찍어 먹어야 돼. 자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비닐 벗기고 이렇게 앞에 새 로고가 박혀있는 더스트백에 담아주시거든요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긁히지 말라고 이걸로도 한번 포장해주셨어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제가 사실 앞에 새 가방이 막 그렇게 예쁘다는 거를 생각을 잘 안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진짜 매장 매장을 그냥 지나가다가 훅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매봤는데 더 예뻐 진짜 보는 거보다 매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근데 이제 크로스로는 못 매요 숄더로만 멜 수 있는 건데 진짜 너무 예뻐 수납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납은 뭐 그저 그래요 그냥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 중에 수납력은 제일 좋다 이거 생각대로 좀 고정을 하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평상시에 꼭 가지고 다니는 제 필수템들만 지금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다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방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갑 지갑 아주 여유롭게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쿠션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차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딱 요정도만 들어가도 그냥 적당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애들도 저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에어팟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쓰는 고체 향수거든요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이게 탬버린즈 카모거든요 카모라는 향인데 호불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요즘 느낌의 향이에요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줍니다 들어왔어요 약간 패트리스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여유있죠 그 다음에 이거 밖에서 양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는 그냥 칫솔이랑 치약이랑 다 있지만 밖에 오래 나가 있을 동안 양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필수거든요 전 진짜 입이 너무 답답하고 그 양치 안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를 두 번 정도 뿌려주면 아주 상쾌해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한 요즘 옛날에는 한 6,800원 뭐 그 정도로 샀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할인 안 하면 8,000원대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다 써봤는데 이게 최고다 덴티스트꺼 이게 최고다 그래서 요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립스틱이 꼭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요 베이직 컬러예요 완전 거의 복숭아 연한 복숭아색 요런 요런 컬러예요 근데 제가 그 입술 라인이 살짝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 라인을 지울 때 사용해요 입술 라인 지우고 이제 딱 제가 원하는 컬러를 바르면 딱 예쁘게 올라와요 요거는 샤넬 건데 저 요즘 이것만 발라요 전 이거 입술에도 바르고 볼로도 바르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예쁜 빨강색이에요 이거는 루즈코코 필래시 152 요거 이거 너무 강추입니다 되게 촉촉하고 너무 예뻐요 볼터치로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요것만 쓴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 가쁜 왓츠인마이백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찰떡이야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잘 닫히고요 여유도 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여유가 있는지 이건 아까 사실 구매할 때 있던 기스거든요 근데 제가 써도 요정도 기스는 언젠간 날 테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겉에만 얼마 있으면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